오늘의 촬영 현장에 이루어질 스탭이오고 열심히 옷을 정리하고 있는 혜정이 오늘 혜정이 수우파인데? 어 수우파야 보여주세요 노래는 따따따라따라 따따따라따라 잘한다 잘한다 아침이지만 텐션이 너무나도 좋은 혜정이 저도 오늘 혜정이를 좋아서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나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촬영하고 왔네 오늘? 아 예쁘다 갑자기 친드레졌어 드디어 나둘 니트 친드? 컴퓨터 괜찮아요 오늘? 어휴 이따 연상님한테 펑펑하다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게맹국도 있어 저는 게맛살 한번 먹어도 욕하는줄 나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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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현장에 지금 맛있는 거였어 우와 진짜 노티드잖아 노티드 전화 이거 중성사 하신 거예요? 3년에 약해서 대박 왜 약하지? 우와 이게 바로 노티드? 분위기 좋아 보여 홈파티 같아 홈파티야 지금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차비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난 보고 싶었어 난 보고 싶었어 기자는 내가 잘 체험하고 있어 진짜 진짜? 잘 있었어? 보고 싶었잖아 오 근데 뭘 이렇게 산 거야? 내가? 어 제품 사는 거 진짜 열한다 안녕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네? 주영아 형 기자리야 오늘은 저희 실장님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겠습니까? 고생했어 수고하자 수고하셨다 방탈출 성공 성공 수고하셨다 얘들아 진짜 너네도 다 했다 진짜 고생 많았쑤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수고했어 이거 알지 야 강민아 수고했어 우리 민아 왜 이렇게 해 우리 민아 젤 두고 있었어 눈에 총점이 없어 지금 어머라 실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갑자기요? 그러면 어머라 어머라 실장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첫 명절 어땠어요? 어머라 실장님 메리 크리스마 이번 추석은 어땠어요? 통통 많이 드셨어요? 부처님 오셨나요?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부처님 언제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도 오늘이 왔거든요 아이키 라이브 방송 올 날이라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짜라짜라짜라 미정립 키가 74도로 되시죠? 네 70명 80이니까 네네 하하하하하하 제가 86이거든요 4단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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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쏙 듭니다 우와 지난 4단계 오늘 고생 많았던 지혜랑 고마워 고마워 네, 브이로그에요.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. 진짜 스펠링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요. 저는 근데 실제로 진짜 쌤 유튜브를 봤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진짜로 제가 안 가봤습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예뻐요. 너무 잘해주셨어요. 연예인이다, 연예인. 덕분에 기운 받고 갑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마어마하지? 어마어마하지? 걱정 못 봤어요. 거기서 봐. 거기서 봐. 대박 2개 정도일 줄 알았는데. 이거 이거 김도이 픽이야 내가. 어 이거 완전 팀장님 스타일. 너 거지? 세탁해서 입어. 그 민선이 픽 아니야? 우와. 키르시. 오 예쁘다. 야 이거 완전 와쿠마리야. 내가 한 번 입은 거. 와쿠마리야. 안 내면 된 거 가이가 이뻐. 바비 바비 보. 야. 빌돌 종목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이야? 내가 종목 다 가져왔는데. 마르실라 나왔다 마르실라 나왔다. MM직수 나왔습니다 여러분. 가 이거 봐봐. 드라이 해놓은 거야. 아 모르는 거고 해서 구매하셨고요. 어? 헤딩이 없네. 마가리 털 소재가 얼마나 좋아. 드라이 마켓 한 번도 안 입은 거야. 아 너무 귀여워. 아니 너 왜 드라이 마켓 한 번도 안 입은 거야. 몰라 나 이런 옷이 진짜 많더라고. 난 왜 그러는 걸까? 그러니까. 너 그렇게 또 된다는. 약간 못 들었지. 스타일링이 가능하다. 어 가능하다. 추우면. 하하하하하하 회정이가 득템인데 지금? 이렇게 후드랑 레이어돼서 예쁘네. 나 여기 네크가 좀 애매해가지고. 팀장님 옷 같아. 야 이렇게 입어라 오늘. 너무 달라서. 다들 만족스러운가요 여러분? 네 저 이제 겨울은 날 수 있어요. 도희는? 좋아요. 회정이는? 이건 아무도 안 가져와라. 따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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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브이로그입니다.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. 너무 예쁘게 나온다.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야 지미 집었다. 야 지미 집었다. 나 한 바퀴 돈다. 하하하하. 지미 지미네. 지금 스케줄이 미쳐가지고. 저를 포함하는데. 동생들이 못나는 날. 새벽이 잔고 있는 날. 다음 주에 광고 촬영이 있는데. 샵복을 입기로 해가지고. 이 사람들을 서치해가지고. 미리 다 보낸 상태고.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물 의상을. 한번 체크하러 가는 길입니다. 다음 주에 좀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. 미리미리 좀 체크해 두고. 셀렉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잠깐 하복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거예요? 사진에서 있던 게? 네. 키가 한 160 정도 되는데 맞겠죠? 아 이거 이거다. 아 이렇게. 오 너무 예쁘다. 우와 너무 예쁘다. 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. 오 너무 예쁘다. 아 이 색깔 너무 귀엽다. 이렇게도 나오는구나. 이걸 저희가 받essions 찍을 때. 아 너무 예쁘다. 처음 봐요. 이런 컬러. 헤엇 너무 예쁘다 노르백. 여기 여기 너무 많은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